활기찬 목소리로 도민들의 아침을 깨우는 전주 MBC FM 모닝쇼 진행자 김차동 씨가 지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 지난 5천 초등학교를 졸업한 김차동 씨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지난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방송인 김차동 씨는 매일 아침 도민들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차동의 FM 모닝쇼를 올해로 30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.